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자 EPS 토픽 One Question A Day. OK. Let's solve the following question together. 자 look at the question. 중국에 1번 송금을 하려고 왔는데요. 2번 환전을 하려고 왔는데요. 3번 통장을 하려고 왔는데요. 4번 사진을 하려고 왔는데요. 네 얼마를 보내실 거예요. 자 once again. 중국에 1번 송금을 하려고 왔는데요. 2번 환전을 하려고 왔는데요. 3번 통장을 하려고 왔는데요. 4번 사진을 하려고 왔는데요. 네 얼마를 보내실 거예요. OK. Choose the correct answer. 네 잘했습니다. 정답은 1번 송금입니다. OK. Let's translate this question together. 중국에 송금을 하려고 왔는데요. 중국에 송금을 하려고 왔는데요. I came here. I came here. I came here to limit money to China. 중국에 송금을 하려고 왔는데요. 네 얼마를 보내실 거예요. 네. OK. 얼마를 How much money 보내실 거예요. Are you going to limit? OK. How much money are you going to limit? 네 얼마를 보내실 거예요. OK. Explaining for example. 송금. 송금. 환전. 통장. 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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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cture. 1번 송금. 송금. 2번 환전. 환전. 3번 통장. 통장. 4번 사진. 사진. OK. Let's study the verb tense. 송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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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금했어요. 송금하고 있었어요. 송금해요. 송금하고 있어요. 송금할 거예요. 오다. 오다. Come. 오다. 오다. 왔어요. 오고 있었어요. 와요. 오고 있어요. 올 거예요. 올 거예요. 보내다. 보내다. send. 보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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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냈어요. 보내고 있었어요. 보내요. 보낼 거예요. 보낼 거예요. OK. Let's study the word on this question. 중국. 송금하다. 오다. 얼마. 보내다. 환전. 통장. 사진. 중국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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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금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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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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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. 얼마. How much? 얼마. 보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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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전. 환전. 통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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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뱅크북. 통장. 사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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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icture. 입금. 출금. 현금 자동 지급기. 현금 자동 지급기. 현금 자동 지급기. 은행. 은행 사진을 찍다 입금 출금 현금 자동 지급기 현금 자동 지급기 현금 자동 지급기 은행 은행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다 사진을 찍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화이팅 예 예 예 예 예